안녕하세요 저 오늘 소림마라면 소림마라면 8도에서 출시했다고 하더라구요 소림마라면하고 선화동 실비김치 엄청 매운 김치인데 배추김치나 파김치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면 부터 벌써 땀이 나네 벌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진짜 매워 와 미치겠다 진짜 매우면서 맛있어요 와 진짜 매워 음 음 음 음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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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밥에다가... 안녕. 참치에다가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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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